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2024년도 11월에 치러진 수능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 보기를 보면서 바로 푸셔야 합니다. 가의 수용액과, 가는 산성이죠. KOH의 중화반응은, 여러분 중화반응은 열을 방출하죠. 중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반응이다라고 해주셔야 하고요. 니은, 나의 연소반응이 일어날 때, 뷰테인의 연소반응, 여기에 캠핑용 가스라고 적혀있죠. 얘 역시 발열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고요. ㄷ, 가와 나는 모두 탄소들이 들어있는 탄소화물이다라고 하면 맞겠죠. 그래서 1번은 아주 쉽게 니은, ㄷ, 5번이다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다음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X와 Y는 둘 다 3주기인데, X는 전성이 있대. 자, X는 전성이 있는데 3주기다라고 한다면, 나, 만, R 중에 하나인데, Y의 원작가 전자수가 얼마를 치리래. 그럼 얘는, Y는 반드시 17번인 염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 염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마지막,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배치에서 홀전자수는, 염소는 1이니까, X는 이 선지가 맞으려면 0이어야 하죠. 그러면, 자, 홀전자수가 0이 되는 건 마그네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는 마그네슘, Y는 염소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X와 Y가 결합을 해서, 이 형성된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결합 모형을 찾아래. 자, 우선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결합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존재하는 염소는 총 18개의 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음이온 지금 다 틀렸지? 자,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전화량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딱 맞는 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우리가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이온결합 화합물, 가, 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 나, 다에서 구성이온이 있어. 지금 K와 X가 있는데, 얘들이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여기에서 이온 상태일 때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K플러스는 19개에서 하나 잃었으니까 18개가 될 거 아니야? 얘도 이제 18개다. 10개다. 라고 써주시면, 자, 디귿이 바로 나오네. 이거 28입니다. 자, 그리고 18플러스 뭐가 28이어야 돼? 10개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F-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36이기 때문에 이 Y가 총 18개의 전자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CL-다. 라고 해야 되죠. CL-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찾았고요. 여기 있는 보기 보세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 KCL은 1몰에 이온 2개 있고요. 뭐? M, G, CL2는 1몰에 이온이 3개가 있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니까 1대 1로 결합했고요. 1대 1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역, 니은, 디귿은 찾았으니까 보기를 읽어보면 기역, Y는 염소니까 삼죽이 원소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아니죠. 디귿은 28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기역, 디귿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그림은 강철 용기에 A2와 B라고 하는 걸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잘 봐봐. 지금 A2와 B를 반응시켰는데 B가 지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A3, B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고 A2와 B가 만든 거잖아. 맞죠? 그러면 반응 계수 맞추려면 3, 2라고 들어가면 이게 2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들이 결국 9.6g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을 했는데 자, A와 B의 원자량이 얼마다? 라고 했어요. 16, 32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A2의 원자량, 분자량이지. 32고요. B의 이 원자량은 똑같이 32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9.6을 여기가 32로 나누면 어떻게 돼? 0.3몰이지. 얘도 0.3몰이 있고 이건 역시 0.3몰이 있는 거죠. 얘를 반응을 시키면 반응 계수가 3대 2대 2로 반응을 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자, 플러스 0.2 하면 0.1과 0.2가 이제 생기고 이건 남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X가 얼마 남았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자, 이 물질은 0.1, 즉 1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이렇게 보시고요. 너희가 아시다시피 A는 산소고 B는 황이거든요. 시험에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소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